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강식품 두부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두부는 분명 영양가 높은 완벽한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영양소, 흡수 저하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두부는 조합에 따라 그 영양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금치 여러분은 두부와 시금치의 조합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시금치에 포함된 옥살산은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물질은 우리 몸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미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최대 8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조합이 신장 결석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조합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시금치를 먹을 때는 당근이나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달달한 음료와 두부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설탕은 두부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설탕 음료와 함께 두부를 섭취하면 두부의 단백질 이용률이 최대 45%까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진의 실험 결과 두부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두부와 함께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금이 과다한 음식 과다한 소금과 두부의 조합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짠 음식을 더하면 신장이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두부의 이소플라본 흡수를 최대 70%까지 방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두부의 핵심 영양소로 항산화 작용과 여성 호르몬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이 소금이 과다한 음식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혈압이 평소보다 2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두부는 신선한 채소나 구운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카페인 음료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두부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영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두부의 철분 흡수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카페인이 두부의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두부를 먹고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소화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진은 카페인 음료는 두부 섭취 전후 2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대신 두부와 함께 따뜻한 물이나 계피차를 마시면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기름진 육류 두부와 기름진 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는 두부의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의 실험 결과 기름진 고기와 두부를 함께 섭취했을 때 지방의 산화가 촉진되어 염증 지표가 1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조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소보다 25% 더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기름진 고기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져서 속쓰림이 발생할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두부는 담백한 생선이나 닭가슴살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탄산음료 탄산음료와 두부의 조합도 최악입니다. 독일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의 인산은 두부의 칼슘과 결합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뼈에서 칼슘을 용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아미노산 조성을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두부와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가 5년 동안 일반인보다 15% 더 빠르게 감소했다고 해요. 프랑스 파리대학 연구진은 탄산음료는 두부 섭취 전후 3시간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대신 두부와 함께 물이나 무가당 과일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알코올 술과 두부의 조합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두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간 기능에도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알코올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간의 해독 부담이 20% 이상 증가하고 두부의 단백질분의 효율이 65%나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두부의 항산화 성분을 무력화시켜 숙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 연구진은 술을 마실 때는 최소 4시간 전후로 두부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과일이나 채소 주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8. 과다한 식초 식초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대학의 연구 결과 강한 산성식품인 식초는 두부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초의 산성이 두부의 미네랄 성분과 반응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다한 식초와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소화 불량 발생률이 2.5배 높았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영양학과는 식초는 두부와 함께 사용할 때 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레몬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9. 인스턴트 멸류 인스턴트 면과 두부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대만 국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스턴트 면에 포함된 화학점가물이 두부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조합이 위장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스턴트 면의 방부제와 첨가물이 두부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소화 불량과 복통의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더구나 인스턴트 면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두부의 이소플라본 흡수를 방해하고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두부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과다한 마늘 마지막으로 과다한 마늘과 두부의 조합도 주의해야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연구 결과 마늘의 강한 성분이 두부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이런 조합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과다한 마늘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한 속쓰림 발생률이 180%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진은 마늘은 두부와 함께 사용할 때 1-2쪽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과다한 마늘 대신 생강이나 파를 사용하면 두부의 영양가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부 섭취를 위한 추가 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부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중요한 팁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음식 궁합에 대한 놀라운 진실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꼭 지켜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부의 영양을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황금 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두부 조합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건강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